파도 한번 보십시오 어제 낚시했던 자리에는 못쓰겠습니다 바람이 어제는 북서가 불었거든요 오늘은 이게 지금 남동입니다 남동북이 안 오니까 바람이 강하지도 않은데 지금 파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또 덜물이 지금 저녁부터 바치니까 파도가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파도 그대로 유지되는데 일단 바람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경주 대본 백서장입니다 자 몽돌과 몽돌과 몽돌과